자 8페이지까지 했습니까? 8페이지? 나갈 차례예요? 그럼 다음주에 끝내죠. 다음주 2주만에 끝내기엔 너무 아쉽고 다음주 정도에 끝내겠습니다. 자 단락전류 형태가 나옵니다. 그림 1.2를 암기합니다. 1.2 암기 1.2 암기 자 거기 보시면 직유분이 유기가 된 그림이 나와있죠? 직유분이 직유분과 교류분이 합쳐지게 되면요. 이 부분이 비대칭이 됩니다. 비대칭 그 다음에 교류분이 없어지면 그 이후의 부분이 뭐가 됩니까? 직유분이 없어지면 대칭분이 되죠? 자 그 그림 암기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? 그래서 뭐 이렇게 단락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단락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단락전류가 이렇게 흐르면